지난 영상에서 VIP 쿠폰을 획득 조건을 하루에 모을 수 있는 코인 300개 다 모으기, 코인 200개를 지불해서 멤버십 포인트 구매하기 이렇게 안내야 했으나 1번은 이번 이벤트에는 없는 조건입니다. 코인 200개를 지불해서 멤버십 포인트를 구매할 때만 VIP 쿠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효과입니다. 이번 17주년 코인샵에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들어왔죠? 지난 라이즈 업데이트 때 신규 유저가 많이 유입되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등급업이 있는 코인샵 이벤트가 이번이 처음이겠군요. 이번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번 코인샵 이벤트가 처음이다. 그리고 이벤트를 좀 알차게 보내서 확실히 메이플에 정착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보시면 되는 영상입니다. 이미 매창인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영상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댓글에다가 이런 영상 특 궁금해서 들어온 메린이보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러 온 매창들이 더 많음 뭐 요런거 달면서 구경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미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저기 나오는 링크 눌러서 확인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할까? 그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전적으로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고르거나 말거나 하는 코디템, 의자, 라이딩, 데미지 스킨 그런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니까 스펙과 관련 있거나 추천하고 싶은 물품들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큰 방향성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벤트가 진행되는 7주 동안에 아주아주 대략적인 방향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캐릭 몇 개를 돌릴지, 남는 코인으로는 뭘 살지 등등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매일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따지면서 진행해볼게요. 우선 당신이 200레벨짜리 본캐 1개를 가지고 있고 140레벨짜리 부캐 5개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깔아보겠습니다. 이벤트 반지는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시다고 가정할게요. 모르실까봐 잠깐 설명드리자면 코인을 모으는 건 하루 최대 300개씩 캐릭터별로 따로따로 가능하고요. 등급업은 월든의 전체 적용이기 때문에 엘리트로 올리면 모든 캐릭터가 다 엘리트로 적용이 됩니다. 혹시 120에서 140레벨짜리 캐릭터가 있다면 일단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부 141레벨로 맞춰놓으세요. 나중에 인피니티풀 이용하려면 최소 141레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41레벨 중에서 사냥이 제일 빠른 캐릭터 하나를 등급업 전용 캐릭터로 지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1주차입니다. 4월 23일부터 29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안에 등급업 캐릭터로 코인을 착실히 모아서 엘리트 등급을 만들어주세요. 7일 중 5일을 열심히 참여한다고 치면 등급업 전용 캐릭터는 500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VIP 쿠폰은 5개가 모였을 겁니다. 코인은 일단 냅두고 5개 모인 VIP 쿠폰으로 VIP 쿠폰북에서 캐릭터 슬롯 증가 쿠폰을 하나 사세요. 한편 본 캐릭도 5일간 열심히 참여했다면 코인 1500개가 모여 있겠죠. 일단 본 캐릭터 코인 1500개로는 퍼스널 샵에 있는 클래식 등급에서 성향성장의 비약 2개를 사세요. 뭘 올리냐고요? 일단 전문기술 창 열어보세요. 매력 레벨이 30이 안됐으면 매력 하나 올리시고 매력 레벨이 이미 30레벨 이상이면 매력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걸 올리시면 됩니다. 뭘 올릴지는 직업에 따라 다른데 솔직히 본 캐릭이면 일단 손재주 추천드리겠습니다. 매력 레벨을 왜 30까지 올려야 하는지는 고정 댓글 보충 수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캐릭터 코인 900개가 남았을 텐데 그건 남겨놓읍시다. 2주차입니다. 아마 엘리트 등급으로 올라가셨을 텐데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마찬가지로 7일 중 5일을 열심히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등급은 아직 엘리트지만 프리미엄 등급까지 10포인트 중 5포인트는 쌓여 있겠죠? 그리고 코인은 지난주에 남아있던 거랑 합해서 총 1000개가 쌓여 있을 거예요. 본 캐릭터는 지난주에 남아있던 900개랑 이번주에 모은 1500개랑 합해서 2400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트 등급부터는 인피니티 풀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141레벨 중 인피니티 풀을 이용할 캐릭터를 하나 지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도 하루에 코인 300개를 모아서 날마다 인피니티 풀을 한 판씩 이용해주세요. 3주 차입니다. 이제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라가겠죠? 5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인데요. 5일을 열심히 하면 드디어 프리미엄 등급이 됩니다. 등급업 전용 캐릭터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올리고도 지난 2주 거 포함해서 1500개의 코인이 남았겠네요. 이걸로 멤버십 샵에서 코어점스톤 20개를 삽니다. 그리고 본캐로 옮겨서 다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캐는 지난주까지 2400개가 있었고 이번주 1500개를 모으면 총 3900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주얼리샵에서 카오스링 교환권을 사세요. 어? 지난 영상에서는 딥다크가 1순위를 하지 않았나요? 왜 카오스링을 먼저 사죠? 그거는 카오스링의 반지 옵션 재설정 기간 때문에 그래요. 카오스링을 사면 기본적으로 레어 잠재가 붙거든요. 거기다가 에픽 잠재능력 주문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카오스링을 오른쪽 클릭하면 잠재능력하고 추가 옵션이 랜덤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잠재 옵션이 유니크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옵션을 무한정으로 돌릴 수 있는게 아니고 일주일에 10번씩 정해진 기간동안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오스링을 유니크 등급으로 빨리 올리기 위해 옵션이 고정돼있는 딥다크 링보다는 카오스링을 먼저 사도록 합시다. 그리고 141렙으로 인피니티풀을 시작한 이 캐릭터도 3주차가 마무리될 때쯤이면 못해도 170은 찍었을 겁니다. 이제 이 캐릭터로도 코인을 빠르게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슬슬 등급업 전용 캐릭터와 인피니티풀 이용 캐릭터를 분리해야 합니다. 4주차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인피니티풀을 하루에 2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70짜리 캐릭터 기준으로 한주 동안 인피니티풀을 10번만 이용한다고 쳐도 슬슬 190 초반에서 중반은 되겠죠? 덤으로 이 캐릭터로 하루에 300개의 코인을 모았다면 이 캐릭터도 지난주차까지 합쳐서 총 2400에서 2500개 정도의 코인이 모여있을 거예요. 본케의 엠블렘이 만약 아직 에픽이다? 멤버십 코인샵 장인의 큐브 싹쓸이해서 본케로 옮깁니다. 그 다음 장인의 큐브로 엠블렘을 돌리세요. 만약 엠블렘이 교환 가능이고 보조무기가 교환 불가라면 엠블렘 말고 보조무기를 돌리세요. 그리고 본케는 지난주에 카오스링 사고 코인 400개가 남아있었고 이번주 1500개를 모으면 1900개네요. 딥다크 크리티컬링을 사야하니까 이건 아직 남겨둡시다. 그리고 처음에 쓰던 등급업 전용 캐릭터 지난주에 코잼 싹쓸이해서 본케주느라 코인이 100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주에 다시 모으면 1600개 정도의 코인이 모여있겠네요. 엘리트 등급에서 파는 명장의 큐브 보이시죠? 이거 마찬가지 10개 싹쓸이해서 본케로 보냅니다. 엠블렘이랑 보조무기 중에서 교환 불가능한거 계속 돌려요. 5주차입니다. 이제 딥다크 링을 살 수 있습니다. 본케로 여태까지 모아두셨던 코인 다 털어서 어드벤처 딥다크 크리티컬링을 구매하세요. 141렙짜리 중에서 200찍기 좀 힘들어 보이거나 재미없는 직업을 골라서 코인을 하루 300개씩 모으세요. 그리고 그중 200개는 매일 인피니티풀을 이용합니다. 그럼 5주차 끝날 때 코인 500개 정도가 남아요. 그건 일단 남겨둡니다. 그리고 등급업 전용 캐릭터도 꾸준히 코인 모아주시고요. 6주차입니다. 슬슬 스펙이 오르는게 눈에 띌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셨다면 아마 여기서 프레스티지 등급을 찍으시는 분들 많을거에요. 그러면 부케들로 뭘 사서 본케로 옮겨 써줘야 좋을까요? 일단 프리미엄 등급에 카르마 명장의 큐브 20개. 요거 다 털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본케 엠블렘이나 보조무기 중 교환 불가능한거 쭉 돌리세요. 그리고 혹시 엡솔렙스 견장을 끼신 분 같은 경우는 카르마 놀라운 긍정의 혼돈 주문서 요거를 견장에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방어구들은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가 많아서 놀금 여러장 발라서 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견장은 업그레이드 가능 횟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결과가 안좋으면 그냥 이노센트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케들을 돌려서 프레스티지 등급에 있는 멤버십 샵 싹쓸구요. 만약에 이 시점에 벌써 카우스링이 유니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혹시 추가 옵션까지 정말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때부터 본케 코인으로 이벤트링 전용 명장의 큐브를 돌리면 됩니다. 7주차입니다. 이게 마지막 주차거든요. 이제는 메소도 코인도 좀 쌓여있어야 돼요. 프레스티지 등급이 되면 하루에 인피니티풀을 3판씩 이용할 수 있는거 아시죠? 인피니티풀은 180정도까지 하고 스톱해도 돼요. 어차피 5차전직 전에 가장 힘든 구간은 180렙 전까지라서요. 사냥이 잘 안되는 캐릭터는 원카드로 코인을 모으고 사냥이 편한 캐릭터는 사냥으로 300개씩 코인을 모아주세요. 코인샵에 있는 주요 물품 웬만한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벤트 마지막 주차니까 아직 카우스링 잠재옵션 못 뽑으셨다면 이벤트링 전용 명장의 큐브 미리 싹 사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완전 매생하였던 이 시뮬레이션 메리니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어젠 스톤 20개 사용했을거고 경코잼 하나 사용해 선택 아케인 심볼 100개랑 태풍성장의 비약 그리고 장인의 큐브 10개와 명장의 큐브 총 30개를 엠블렘이나 보조무기에 돌릴 수 있고요. 이벤트 반지를 2개 구매했고 아마 카우스링은 유니크 2줄 정도는 띄우지 않았을까요? 캐릭터 슬롯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을거고 141렙이던 부캐들도 180레벨 넘긴 것들이 많겠네요. 캐시 아이템 큐브 종류도 손대보았을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정말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카르마 환생의 불꽃이나 카르마 놀금훈, 카르마 15성 강화권까지 사용한다면 7조우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자주 나올 만한 질문들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1번 카르마 놀금훈은 어디에 쓸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앱솔렙스 견장에 먼저 사용하시거나 추가 옵션이 좋은 장신구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귀한 이피아의 반지나 실버블라섬 링에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2번 코인샵에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많던데 어디에 쓸까요? 응축된 힘의 결정석이나 아쿠아틱 레터 눈장식, 실버블라섬 링, 고귀한 이피아의 반지 중에서 에디셔널 공마 10 못 띄운 데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 이 부위들이 다 이미 공마 10이다. 그러면 아직 공마 10이 아닌 부위에 쓰시면 됩니다. 3번 카르마 스타포스 15성 강화권이 6억인데 사도 괜찮은가요? 160제 아이템인 앱솔렙스 아이템에 사용한다면 좋습니다. 근데 150제까지는 솔직히 15성을 6억...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50제 장비는 강화하다가 파괴되더라도 복구 비용이 싸잖아요. 160제 앱솔렙스 장비는 파괴하면 복구 비용이 비싸니까 카르마 스타포스 15성 강화권은 꼭 앱솔렙스 장비에 씁시다. 그럼 앱솔렙스 장비 중 어느 부위가 제일 좋을까요? 만약 무기가 17성이 아니라면 무기에 쓰세요. 그런데 잠깐! 무기에 쓰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무기의 추가 옵션입니다. 무기 추가 옵션이 2등급 추가 옵션 이상인지를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무기의 작 상태입니다. 주문의 흔적 15% 작으로 7장 이상 붙은 상황인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은 무기의 잠재 옵션입니다. 위쪽 잠재 능력이 에픽에다가 공마 6%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에디셔널 잠재 능력이 공마 3%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맞는 무기라면 15성 강화권을 이 무기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메이플 무기 상태 진단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제가 화면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오세요. 무기에 15성을 붙였다면 무조건 17성까지 달리는 게 아니에요. 썬데이 메이플 이벤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가끔 일요일에 15성에서 16성으로 강화시 100% 성공 이벤트를 하거든요.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17성을 달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패짱비 공격력 마력 주문서 사도 되나요? 네 물론 사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 패짱비에나 사용하지는 마세요. 이 주문서가 코인을 많이 요구하는 만큼 어느 정도 괜찮은 패짱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트 효과가 있는 멀티 패셱의 패짱비요. 세트 효과 없는 패셱의 패짱비에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 케바리 뭐 이 정도면 우리 메리니분들 코인샵을 어떻게 활용해서 성장할지 그 방향성을 대충이나마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상품들이 중구난방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벤트 기간 동안 이 영상을 두세 번씩 복습하면서 아 큰 방향은 이런 식으로 잡고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촌철살인스럽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깔끔하고 그런 영상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영상이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메리니분들께서는 구독도 함께 해주셔 앞으로의 메이플 인생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뭐라고 떠드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매창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훈수 하나씩 달고 가주시면 우리 메리니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